올림픽 개최를 9개월 앞둔 파리. 계속되는 빈데이 출연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화관, 지하철, 버스 등에 이어 이번엔 시내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빈데가 발견됐습니다. 학생 수가 1,200명인 이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퇴치 작전에 나선 당국은 급기야 탐지견까지 투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나서 우려를 표하자 프랑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내년 7월 100년 만에 학예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 수영 대회가 열릴 센강의 수질 문제로 고민해온 데 이어 빈데와의 싸움도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